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이마트 옥상이죠. 저 왜 이렇게 이마트 옥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차가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한때 이마트 옥상에서 운전 연습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좀 불안불안 하긴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있는 차들 긁으실 수 있으니까 요즘은 뭐 어쩐 일인지 운전 연습하시는 분들도 안 계셔가지고 쾌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옥상에만 왔다가 그냥 가진 않구요. 필요한거 생필품이든 이런거 가볍게 사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명리를 보는데 있어서의 단계, 스텝이죠. 스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제 채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주팔자를 대하는 관점은 극사실주의입니다. 극사실주의. 네.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좀 불편하거나 안좋고 또 저거는 너무 싫은데 그 와중에 또 이거는 또 내가 챙겨가고 싶고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들을 훨씬 더 많이 겪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구요. 그리고 뭐 제 명식같은 경우도 자월자시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밤에 태어났는데 추운거는 맞지만 그 안에 뭐 무토도 있고 감목도 있고 병화도 있으니까 추운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단순히 춥다 이러고 끝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뜨겁다 이러고 끝나는게 아니구요. 네. 그리고 사주원국에 신자 진삼합이 있더라도 만약에 신월에 태어났다. 그럼 이때가 양력으로 8월이잖아요. 그러면 온기가 생각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 안에서 수기운도 만만치 않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극사실주의로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역학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비단 학문으로서 역학을 공부할 때만 통용되는건 아닌거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 중에서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해도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부각시켜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리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사람이 잘한게 있으면 그 잘한걸 또 부각시켜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거는 제가 역학을 공부할 때 추구하는 극사실주의가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재단하는 경우를 저는 심심치 않게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런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상에 대단히 위대했던 위인들 존경받는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님이나 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윈스턴 처칠이나 이런 분들도 그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허물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 태어났다면 이거 까딱 잘못 걸리면 정말 추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전쟁에서 크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판단하는 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관점 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 판단을 할 때 올바른 관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요. 정말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요. 어떤 판단의 저울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운명이다. 명리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길이라는 저울과 흉이라는 저울 아니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저울 안에 왼쪽은 길이고 오른쪽은 흉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보니까 길 쪽으로 조금 더 무게추가 내려가더라. 그럼 이 사람은 대체로 길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흉 쪽으로 저울이 기울더라. 그럼 대체로 흉한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대체로 흉하다. 조금 흉하다. 소흉이다. 아니면은 흉하다고 느낄 법하다. 아니면 괴롭다.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역학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오고 가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오빠는 퇴근할 때 나한테 전화한 적 없어. 그러니까 오빠는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오빠라는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고 또 이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대단히 자상하고 잘 챙기고 연락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면 이 한 달 사이에 퇴근할 때 연락이 안 온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아니면 정말 익숙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전체를 보지 않고 오빠는 퇴근할 때 연락 안 했으니까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오빠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은 근데 왜 퇴근할 때 연락 안 했어? 커봐. 아무 소리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오빠는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연애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주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제가 허물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그 허물만 보고 이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을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학 공부를 하면서 명식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명식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판단을 대할 때에도 다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보고 전반적인 풍경을 보고 또 그 과정을 보고 그리고 왼쪽으로 저울이 기울었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었는지 기울었다면 얼마나 기울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한테 대단히 살갑고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나를 속여서 3억대의 사기를 쳤다. 전체를 보고 판단하면 이 사람은 우선 나쁜 사람인 건 맞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날 괴롭히고 학대를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3억대의 사기를 쳤다. 이 사람보다는 덜 나쁜 사람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계. 사기친거 당연히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20년 전부터 나를 잘 대해줬던 게 결국에 오늘날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이런 거구나. 진짜 나쁜 놈이네. 20년 동안 사기를 준비하다니.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 뭐 가문의 원수가 아닌 이상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그런 판단을 자꾸 내린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도 논리적인 생각을 할 줄 알고 또 사리분별도 잘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왜 유독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가치판단을 자주 하는가 뭐 답은 벌써 나왔죠. 너무 결과지향주의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너무 현재 상황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그 안에서 오로지 나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는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똑같은 현대사회 사람인데요.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고 있겠죠. 다만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의심한다면 결국에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을 고쳐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쳐갔을 때 비로소 우리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하물며 명리를 공부하면서 사람의 인생을 놓고 판단할 때에도 이원론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안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단계를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제가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다들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릴지 제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니 우리 함께 조금씩 고쳐봐요 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 부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제가 그릇된 가치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명식을 볼 때 단순히 길 흉으로만 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교차 크니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3월달에 감기 조금 또 유행할 수 있어요.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